한글자막 by 한효정 소초 인원들은 매일 이어지는 근무로 녹초가 돼서 언제나 그렇듯 밤에는 골아떨어져 있었고 깨어있는 건 근무 나간 인원과 다음 근무 준비 인원 그리고 통신실의 통신병 그리고 빠질 대로 빠져 밤마다 얼마 안되는 요리재료로 각가지 라면을 개발하던 만련 병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통신병은 언제나 이교대 근무였기 때문에 잠도 빠듯하고 근무도 빠듯해서 미칠 지경이 다다르다가 결국 경지에 올라 근무 중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한창 숙면을 취하다가 문득 잠이 깨달아 합니다. 잠이 깬 통신병은 평소라면 아침까지 잤을 테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뭔가 기분이 이상해서 잠이 깨 평소답지 않게 근무를 똑바로 서게 되었죠. 그러다가 역시 심심해졌는지 조서에 근무 들어간 인원들에게 말이나 걸어볼 겸 3일리로 몇 번 연락을 취하고 근무일지를 적다가 뭔가 한계를 느껴서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입구 쪽을 쳐다봤는데 웬 여자가 자기를 쳐다보다가 내무실 방향으로 슥 지나가더랍니다. 통신병은 깜짝 놀라서 이러며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이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자는 스케이트보드를 탄 것 마냥 스윽 가는 모습이더랍니다. 순간 오사께서 통신실 입구에서 멈춰 섰다가 내무실 쪽에서 앞 근무자들의 말소리와 비명소리 그 여자가 다시 나와 식당 쪽으로 갔습니다. 한창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있던 만련병장은 그 여자를 보고 콧구멍으로 라면을 오바이트를 했죠. 그 소동은 소초 인원을 새벽 3시에 모두를 깨우게 만들었고 소초장까지 뛰어나와 직접 목격하게 만든 대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깨어서 나와 그 여자를 잡으려고 주계 입구에 있었고 만련병장은 뒤쪽 입구 쪽에 서 있어서 나갈 만한 구멍은 전혀 없었는데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형광등까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로 눈을 깜빡하니 없어졌던 겁니다. 안개처럼이니 슬로우 모션처럼이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귀신 소문을 들었던 것도 믿지 않던 소초장도 직접 눈앞에서 귀신이란 놈을 본 데다가 얼굴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였는데 소초장은 한동안 소초장이 틀어박혀 한참을 고민하다가 새벽에 비가 오는데 소초 인원을 모두 운동장이 집합시킨 후 소초에 침입한 민간인을 잡지도 못한 기압 빠진 놈들이라며 몇 시간 동안 굴러버렸습니다. 뭐 소초장도 그걸 귀신으로 인정해야 할지 아니면 사람으로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가 결국 민간인으로 결론 내린 후 그 책임을 소초 인원들에게 떠넘겨버린 거였죠. 아마도 장기 근무를 신청하고 이라크 파병도 신청할 예정이어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걸렸었나 보죠. 그래서 대대인은 보고하지 못하게 그냥 무마시키려는 수단으로 그런 식으로 넘기려 했지만 이후 소초장은 직접 초소에 중대장과 함께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저도 그 여자를 봐서 얼굴과 신체적 특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얼굴은 약간 통통하고 피부는 하얗지만 죽은 사람의 피부율을 보면 약간 파란 핏줄이 솟아서 파란 기운이 도는 것처럼 하야면서도 약간 파랗음했고 코는 보통 일반 코에 입술은 약간 검붉은 그러니까 죽은 피 색깔 눈은 정면을 응시하지만 사람을 보는 것 같진 않았고 머리는 롱헤어였습니다. 옷차림은 하얀 소복이었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 별 특징 없는 일반 귀신의 모습이네요. 아멘